혹시 물류센터나 창고 같은 거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지게차 있고 물건 쌓여있는 그런 곳 아니냐고요? 자, 바로 이게 요즘 그리고 미래의 창고의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최신형 창고의 모습입니다 창고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달라졌는지를 이해하려면 일단 우리가 온라인에서 주문한 물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옛날의 방식부터 빠르게 설명해 볼게요 자, 이따 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을 넣으면 판매자가 그 물건을 직접 싸서 택배기사에게 맡기고 택배기사는 그 물건을 받아 지역 영업소에 물건을 맡긴 뒤 지역 영업소는 그 물건을 허브, 그러니까 옥천이니 곤자미니 하는 중앙 물류터미널로 이동시킵니다 중앙 물류터미널에선 그 물건을 다시 우리 동네 근처의 지역 영업소로 배송하고 우리 동네 택배기사님이 그 물건을 받아서 가정집,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배달해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건 사람과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갈려나가는 프로세스입니다 단계 단계마다 물건을 받으랴, 창고에 넣으랴, 분류하랴, 다시 배송하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특히 옥천이 곤자미니 하는 허브에선 심심치 않게 택배 물건이 실종되는 현상이 발생하곤 했고요 그래서 요즘 떠오르고 있는 배송 방식은 앞선 두 단계를 줄여버렸어요 판매자는 온라인 상에서 판매만 하고 실제 상품의 보관과 출고와 관련한 모든 상은 엄청나게 거대한 창고를 가진 전문 업자에게 맡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전문 업자는 주문 목록을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뒤 주문이 생길 때마다 창고에서 해당 판매자의 물건을 하나씩 꺼내 그 안에서 포장까지 맞춰 바로 고객에게 보내버립니다 단계가 줄어드니 당연히 상품 배송 시간이 빨라지겠죠? 이런 전문 댕업체를 어려운 말로 풀필먼트 업체라고 부르는데 그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창고 그 자체입니다 풀필먼트 업체 입장에선 자신들에게 물건을 맡긴 판매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 창고 안에는 온갖 종류의 상품들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놔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배송 속도도 중요합니다 판매자로부터 주문 목록이 들어오면 창고에서 곧바로 최대한 빨리 물건을 찾아 빠르게 포장한 뒤 제품을 내보내야 합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세요? 앞서 설명했다시피 현재의 창고 구조는 물건, 길, 물건, 길 이렇게 공간이 나뉘어져 있고 주문이 들어오면 직원이 창고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하나하나 찾아오도록 돼 있어요 사업을 확정해서 더 많은 판매자 계획을 맺게 되면 창고의 크기가 커지면서 동시에 그 창고에서 물건을 찾아올 직원의 숫자도 많아져야 하죠 결국 풀필먼트 사업은 공간의 크기가 커질수록 인건비와 시설 구축 비용이 기하급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효율화죠 자, 이쯤에서 다시 창고 구조를 봅시다 이 창고에서 가장 낭비되는 공간은 뭘까요? 바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이 길이에요 그럼 이 길을 없애야겠죠? 길을 모조리 없애고 층층이 물건을 쌓아 버립시다 이렇게 되면 물건의 적재 효율을 거의 4배 가까이 올릴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물건을 어떻게 꺼내냐고요? 자,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바로 그 로봇이에요 여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풀필먼트 업체 중 한 곳인데 이곳에 설치된 창고 시스템 꼭대기엔 트랙이 설치돼 있고 바로 이 트랙을 타고 작은 로봇이 이동하며 주문이 들어온 물건을 꺼내는 일을 대신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풀필먼트 업체 직원들은 파트너 사의 주문 목록을 그저 바코드로 입력만 하면 됩니다 그럼 로봇이 알아서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을 찾아 작업대로 가져다주죠 반대로 외부에서 물건이 입고 됐다면 로봇에게 빈 바구니를 가져오라고 명령한 뒤 해당 물건을 바구니에 넣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 모든 과정은 컴퓨터가 기록해 재고 관리 역시 자동으로 처리되죠 찾기 쉽게 물건을 진열할 필요도 물건을 찾을 필요도 없게 되면서 동시에 재고 관리가 자동으로 한 번에 처리되게 된 겁니다 물류센터 알바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더 잘 알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층층의 물건을 쌓아다 보면 아래에 있는 물건은 어떻게 꺼내느냐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로봇이 위에 있는 물건을 하나씩 꺼내 옆으로 옮긴 뒤 아래에 있는 물건을 꺼내면 되죠 아니 그럼 아래에 있는 것을 꺼낼 때 속도가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컴퓨터가 알아서 사용 빈도가 높은 물건을 위로 사용 빈도가 낮은 물건은 아래로 옮기는 작업을 반복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이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만약 작업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새로운 로봇을 영입하면 됩니다 이 로봇은 고작 10대당 진공청소기 한 대와 같은 전력밖에 소비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자원 소모가 적은 편이죠 이 로봇은 일하다 제치지도 4대 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휴가를 내지도 않습니다 설령 한 대가 고장 나더라도 수리받을 동안 다른 로봇이라면 그만이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촬영을 위해 조명을 켜둔 상태이지만 실은 조명이나 빛조차 필요 없죠 만약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을 누리고 싶다면 창고 안에 트랙을 추가하면 됩니다 추가 비용이 값비싼 수도권 임금 부수를 매입하는 것보단 훨씬 저렴합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일단은 조금 더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할까요? 사실 풀필먼트 입장에선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 해당 물건을 고객사에 맞춰 포장하는 것도 사실 매우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창고에서 과자, 콜롤러 각자 10개씩 꺼낸 뒤 A라는 주문과 B라는 주문에 맞춰 각각 포장을 해야 한다고 줍시다 당연히 기존에는 직원들이 일일이 주문 목록을 보며 시간을 들여 A, B 주문용 재고를 따로 분류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분류 작업도 로봇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문 목록을 바코드로 찍고 창고에서 꺼낸 물건을 컨베이어 벨트에 내려놓기만 하면 이렇게 알아서 각자의 고객용 바구니에 주문 수량만큼 각자 다른 종류의 물품들이 쌓이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은 시간당 2,400개의 물품을 처리할 수 있고 정확히 어떤 물건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규만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보고합니다 아무리 분류 능력이 뛰어난 직원도 이 기계보다 빠르게 제품을 분류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분류가 끝난 주문 상품들은 이제 포장대로 옮겨 포장해야 하지만 이 작업 역시 이제는 인간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어졌습니다 박스를 만드는 일은 제압기가 테이프로 박스를 밀봉하는 것은 봉환기가 대신합니다 유일하게 사람이 하는 역할은 물류를 단계에서 단계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작업 역시 해당 풀필먼트 업체에 구비된 AGB라는 로봇에 의해 곧 대체를 예정입니다 바닥에 정해진 QR 코드와 중앙 시스템의 제어에 따라 선반째로 옮기면 되거든요 그럼 상하차는 누가 하냐고요? 이 작업을 대체할 로봇 역시 이제 현대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4에 의해 상당 부분 개발이 진척된 상황입니다 이 로봇은 최대 23kg의 상자를 시간당 800개까지 옮길 수 있도록 설계돼 어떤 인간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인내심 강한 직원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과연 좋은 일이냐? 일단 육체 노동 환경이 줄어든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게다가 소비자와 판매자 양쪽이 반가워할 만한 배송 기간 단축이라는 기술 확신이 인력을 갈아넣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적인 소식이겠죠 다만 현재 우리나라 산업에서 물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수는 무시하기 힘들 정도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런 일로 인해 반순직군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든 싫든 작업 환경 전반에 걸쳐 기계와 로봇이 인간 노동자를 대체하는 현상은 단지 이 물류 산업에만 국한된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저렇고 하면서 말이죠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